정치연한 직설 시간입니다. 10월 29일 대참사가 일어난 지도 일주일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애도를 해주셨고 추모를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책임 여부를 따지는 정부 차원의, 경찰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참사를 어떻게 또 바라볼 것인가, 또 어떻게 그간 지켜봐 왔는지 민생경쟁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광화문에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해 오셨던 소장님 입장에서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서 일주일 전에 대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는 참 마음이 착잡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심정이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무리 신중한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취임한 지 100일 지금부터 보니 굉장히 어떤 국민들의 삶이나 어떤 생명 안전, 또 민생경제 시에 너무 무관심하고 무대책하고 또 무능하고 무지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 정권에서 이러다 우리 국민들이나 또 경제, 민생 또는 대형 안전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말이 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마 그런 말을 겉으로는 꺼내지 않고 제발 좀 국민의 삶과 생명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되라고 계속 촉구했죠. 그걸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퇴진하든지 이렇게 활동을 어려운 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에도 저희가 윤석열 정권을 강력 규탄하는 집회를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8시 반쯤에 평화롭게 깔끔히 해산하고 난 다음에 보통 그 시간에 마무리 되니까요. 10시 이제 반 전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1시, 12시쯤에 뉴스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10명 안팎, 앞사래보다는 넘어져서 깔렸다 이렇게만 나와서 제발 별일 아니길 빌고 또 빌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일어났던 자체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또 기성세대로서 또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 동안 촉구해오던 비정부기구 실무자로서 같이 괴롭고 공동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이 아닌 저희들까지도 이렇게 괴롭고 책임감을 느끼는데 당연히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했고 또 당일 무수히 많은 신고가 이미 들어갔었는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용산구 서울시 용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부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 이 사람들의 책임은 너무너무 무겁다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지금 거의 처음에는 슬픔, 조용한 슬픔에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끝까지 자세를 낮추지 않은 것처럼 말씀 주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그래도 사과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지만 그런데 그 사과가 너무 늦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행정책임자들의 사과가 나오는데 꼬박 한 사흘 정도가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태훈이라는 지배를 계속 사용하면 많은 문제가 있었고 낙인효과도 있었으니까 보통 외국에서도 날짜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10월 29일. 그래서 제가 12구 대참사로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참사를 사고로 조작하고 희생자, 피해자, 명백 희생자 피해자들을 사망자로 너무나 차갑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근조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은 근조를 못하게 황당하게 이렇게 글씨 없이 까만 추모음을 맺는데 이건 아마 박영식 행거기님께서도 기자 생활, 행거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건 뭐 아직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기이하고 괴이해서 어리벙벙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냥 저도 그냥 가니까 근조해요. 슈퍼마켓 이런 데 팔잖아요. 장사하는 분들까지도 이해를 못해요. 왜 굳이 검정색으로 하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런데 그래놓고는 왜 참사를 못 쓰게 하냐고 그러니까 관광이라든지 지역 이미지라든지 타격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보다 관광을 걱정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정말 그 설명대로 관광이나 제기미를 고려했다면 이태원이라는 말을 뺐어야죠. 오히려 12구 참사라고 부르자고 그랬어야죠. 그런데 또 이태원이라고 이태원 사고라고 사방팔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합동 분양소에도 걸려있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그날이 10월 29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부터 사망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특히 국정을 책임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핵심 대통령, 총리, 행정안전문장관, 경찰청장, 서울시장 서울경찰청장은 줄줄이 저는 사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려 언제 사과를 했냐. 토요일 참사 이후에 일, 올, 화, 수요일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절대 사과 안 하고 예년처럼 모였다는 거짓말하고 예년처럼 모이지 않았지만 훨씬 많이 모였잖아요. 그다음에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투입돼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이것도 거짓말하고 이미 2주일 전에 축제 때 1,000명의 안전요원이 있어서 100만 명이나 모였는데 단 한 명도 사고가 없었고 작년에도 경찰들이 이렇게 교통, 보행 질서 확보하면서 사고 안 난 게 다 확인됐는데 그러더니 112 상황실 당일 6시, 10월 29일 6시에 살려달라, 압사된다, 큰일 났다라는 한 79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고 사실 112만 79건이고요. 계속 밝혀질 건데 119, 서울시 다산권센터 120 신고가 다수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건 정부와 서울시와 경찰의 책임이 명백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제서야, 수요일에서야 그게 공개되니까 그때서야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울시장 행정안장과 용산구청에서 사과했잖아요. 국민들이 이미 이건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야당 쪽에서 야당의 한 의원이 경찰청에 신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고 그것이 이미 국회 차원으로 넘어간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 경찰청장이 무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하고 원인 규명과 수습이 이뤄지고 나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언급이 나온 것도 그 배경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요일 5시쯤에 엠바고를 걸어서 경찰이 제출했다는 거, 야당 의원들이 달라고 하니까 국회 제출자료에 엠바고를 거는 것도 계속 지적하듯이 참사도 사고로 희생자도 사망자로 이렇게 완전히 본인들의 책임을 은폐하고 너무나 냉정한 표현으로 이렇게 희생자들을 몰아가는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데 이 기록이 있었다는 걸 본인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최대한 은폐하고 사과도 안 하려다가 야당에서 달라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법에서 기록하고 있는 문서인데 제출했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5시에 언론 보도 나올 게 분명해지니까 3시쯤에 미리 언론에 제공한 다음에 줄줄이 사과를 시작했는데 전혀 사과의 진장성이 보지 않는다. 바탕에 깔려있는 인식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주체가 없는 행사라면서 좀 뭐랄까요. 법적 책임에서도 좀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면모가 보였었고 사과도 뒤늦었고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 이 참사 자체를 인식하는 정부의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낮았던 거 아닌가 초반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녹화하는 자로 물론 정부의 공식 인사도 아닙니다만 사실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은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유튜브 천공승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참사에 대해서 엄청난 기회가 온 것?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해서 이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자가 없는 축제라서 어쩔 수 없었다. 그다음에 우발적 사고이다. 심지어 누가 뒤에서 밀어서 난 사고라고 많아서 하니까 저 다 같은 다 국민들로부터 그게 반박당한 상황에서 이 일까지 바라는 건데 주체자가 없는 것만 먼저 짚고 제가 천공장에 할 텐데요. 주체자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박희영 구청장, 용산구청장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하는 황당한 말거든요. 정말 본인들 문서에 축제로 다 나옵니다. 대책회의도 있습니다. 경찰, 용산구, 서울시는 서울시 관광재단이 심지어는 행사 주체도 있습니다. 거기서요.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축제로 나옵니다. 관광지는 계획에 할로윈 축제가 나옵니다. 그래놓고는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것도 너무 황당했잖아요. 주체자가 없다고 이분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직무유기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증거라고 됩니다. 왜냐하면 주체자가 있으면 안전요원도 있을 거고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체자가 없는 축제일수록 그다음에 코로나 끝나서 참가자 폭증할 것이 뻔한 축제일수록 더 안전대책일수록 하는 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헌법과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헌법, 지방자치법, 재난안전관리법 그다음에 경찰 직무집행법 어디에도 주체자가 없으면 신경 쓰지 말아란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체자가 없으면 삼척동자 생각해도 당연히 그건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국가가, 지자체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냥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게 부정확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체자가 없어서 신경 안 썼다는 건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백한 겁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서 국민들이 나날이 슬픔이 분노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멘토. 이건 뭐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유승민 후보가 물어보니까 자주 본다. 보느냐. 내용이 좋다. 심지어는 토론 끝나고 왜 총공수석을 모여가느냐라고 항의까지 해서 언론 보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전에는 갑자기 할로윈 축제를 막 비난하는 동의사를 먼저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젊은이들의 축제인데 굉장히 느닷없이 할로윈 축제를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대량으로 희생되어서 전 세계하고 대한민국이 조인되는 기회가 됐고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거를 아 이게 좀 기겁할 만한 표현입니다. 차마 저도 방송에서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많은 분이 접하셨겠습니다만 세계 각국 정상이 조전을 보내왔다. 사고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세계 정상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나라는 이런 질문을 강의 영상에서 누가 던지는데 좋은 기회는 자꾸 준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일의 큰 진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이것이 기겁할 만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우주가 하나의 우주가 무너지고 희생자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평생 무너져 내려서 살기가 힘들 정도가 될 텐데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필사적으로 위로하고 조문하고 정말 심심한 일하는 정말 깊고 깊은 마음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산 사람들에게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그런데 대량으로 그거잖아요. 대량으로 돌아가셔서 더 나라가 세계랑 연결되고 잘 되는 계기가 됐다는 식으로 저는 이런 사고방식은 들어본 적도 상상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 사실 미친 거죠. 네. 미친 거죠. 미쳤다고 본 게 맞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감사 편지를 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윤석열 선생님. 이것도 저는 너무 황당한 게요. 어떻게 이런 참사에 물론 신경을 써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조문화 오면 조문화 오신 분들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만 어떻게 감사 편지라는 말을 지금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며 그다음에 감사 편지를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사과 편지를 써야 됩니다. 왜? 외국인만 26분이 희생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외신 보도라든지 그 희생자 유가족들 다 뭐를 지적합니까? 대한민국이 당연히 안전하게 그동안 사고도 없었고 대한민국이 치안이 잘 때였고 경찰이 우승한 나라이고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박원시장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가면 경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한 명도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게 외신의 보도죠. 외신인들이 다 그걸 지적하고 있고 한덕 총리한테 그걸 지적했더니 한덕 총리 농담하면서 그냥 미소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파한대서처럼 웃어버렸어요. 그분도 지금 외신 기자들도 너무너무 황당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요. 지금 외신 기자들이 이게 남일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26명이나 희생됐기 때문에 그랬더니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치고 파한대서 그랬어요. 그러더니 대통령이 정권에 나서서 희생자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참사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영어까지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생소한 용어인 무슨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라는 말을 남발을 하고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라는 말을 썼죠. 그러더니 드디어 멘토라고 알려진 자가 돌아가시려면 대량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을 한 거잖아요. 큰 질량으로 이런 표현이었는데 기겁할 만한 표현이 있고 저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혹은 대통령 부부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런 멘토 논란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사 논란 이런 게 하루 이틀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을 딱 긋고 우리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사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선 그어버리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는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 녹취로 7시간 녹취로도 보면 무정 스님이 우리를 연결시켜줬다. 무속인 자기를 연결시켰다. 윤석열과 윤석열은 여자하고 내가 남자다. 실제 결혼해볼까 우리가 진짜 그런다.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도사들을 좋아한다. 우리 남편도 영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께서는 제발 무속 비선세력 연을 끊어라. 걱정하시니까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도 계속 무슨 건진법사 논란이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인들을 만나서 세무수를 무마한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은 건진법사를 검거하고 수사를 할 줄 알았더니 기업들한테 건진 주의보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범죄자를 잡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피해자들한테 조심해라. 앞뒤가 안 맞는데 이번에 드디어 천공수승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논란 때도 조문 전날에 갑자기 천공수승이 모르는 사람 조문하면 안 된다. 악기가 붙을 수가 있다. 4차원에 문의하면 황당한 걸 올려놓습니다. 그러더니 실제로 그 다음날 조문을 안 했잖아요. 시신 조문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연관성이 있나? 그런데 전혀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않잖아요. 무속 세력들하고. 심지어 코바나 콘텐츠 세력들은 지금도 대통령 집무실에 있어요. 국회에서 온 사람들은 쫓겨났다는데 정치검찰 출신들이나 김건희 여사의 특수관계인들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예요. 분석을 하면. 그런 사이에서 천공의 이런 이건 막말이나 망언도 아니고요. 저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나 다른 나라 외신이 이거 알까 봐 너무 두렵고 괴롭고 눈물이 납니다. 안전하게 보장해 줄 걸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데 간 사람들 탓을 아는 사람들이 있거나 일부 또 극우 기독교에서는 무슨 서양의 마귀를 섬기는 축제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또 전 세계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담한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연이 깊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 추모 기간이 끝나면 애도 기간이 오늘 끝나면 저는 당장 내일 다음 주부터는 아주 강력한 규탄 여론, 퇴진 여론으로 상당히 많이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뭐 하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나 합리적인 대처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난 6, 7개월 동안. 네.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뤄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사안들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짚어보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만약에 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고 어떻게 좀 우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한 답변이나 애매한 설명 말고 진짜 우리가 설득될 만한 그런 설명들을 대통령과 대통령 측 차원에서 내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 주에 또 화제가 됐던 건 사실 경찰청 정보국이 만들었던 여론 문건도 나왔고요. 그거를 보면 사실은 이 여론 문건이라는 게 보통 경찰청 차원에서 잘 만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 참고 자료라고 나왔던 걸 보면 온라인 여론 동향, 언론의 보도계 이런 걸 수집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서 이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권에 총체적으로 분노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일단 112에 그렇게 신고가 그다음에 119, 110까지 다 하긴 했건데 112에 그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직속입니다. 용산서가 많은 잘못도 아닙니다. 자꾸 용산서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이건 완전히 여러분 꼬리자락입니다. 총체적인 이 정권이 전혀 사전에 대책도 안 세우고 안전을 국정기조에서 오히려 아예 빼버린 건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들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장을 장악하고 오히려 맨 정권을 비유하거나 대통령의 부부가 출퇴근하는데 비공식 행사하는데 막대한 경호인력과 교통인력을 투입한 것들도 다 이제 참사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그러면 만약에 정보를 수집한다면 왜 이 참사가 일어났는지를 경찰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러면 초벌문서지만 그걸 작성했어야죠.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도 이렇게 취합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정책 참고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2의 세월호 참사처럼 정권회담 비판이나 퇴진 여론이 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선제적인 관리라는 겁니다. 선차단, 합의도 빠를수록 좋고 보상금도 빨리 좋고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국민 애도기관이라는 걸 길게 설정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아니 왜 갑자기 애도를 자발조를 하고 있는데 국가가 전체주의로 나서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요. 국민이 그런 정치적 논란에 빠지지 않게 국민 성금, 국민들의 슬픔을 이용해서 국민 성금운동을 하자, 모금운동을 하자. 그러면 이제 국민이 거기에 더 집중하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이 참사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고 그다음에 전혀 엉뚱한 대처와 태도를 보여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이에 경찰이 예를 들면 그분과의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외국 사례가 어땠는지, 그래서 정부가 어떤 대처여야 되는지를 이렇게 충전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여기 정책 참고 전에 했지만 특별 취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외 공개에 대해서도 안 되고 타기관으로 전파해서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대통령 진무실로 보고 간 겁니다. 완벽한 대외 비문건처럼 보이고 그걸 누구에게 줬을까 하면 보통 이런 경우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쪽으로 대통령실에 100% 갔습니다. 대통령실도 부인도 인정도 안 하는데 그건 인정하는 거죠. 이게 날짜 10월 30일입니다. 참사 이틀 뒤. 29일 날 참사 발생하고 30, 30 이틀 동안 이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경찰이 참사 전문가 되잖아요. 경찰과 소병망장창은. 그걸 분석한 게 아니라 정권을 어떻게 하면 비호할 것인가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비호할 것인가 라는 문구를 만들었는데 이런 불법적 정책 중립을 의견 불법적으로 정치 개입한 것도 끔찍하지만 여기 보면 무슨 진보단체, 보수단체를 광범위하게 사찰해가지고 진보단체들은 이걸 계기로 정권 비판의 계기로 활용할 거고 심지어는 추모를 앞세워서 정권 퇴진을 노리고 있는데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수십 년, 35년 가까이 진보심단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왔지만 참사를 이용해서 정치적 어떤 투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면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참사나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을 때 같은데 어떤 거냐면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추모를 하고 슬픔 속에서 분노가 커지고 그런데 왜 못 구했어? 왜 사람 죽였어? 공권력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권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로는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은 그런 여론에 입각해서 함께 집회를 한다거나 추모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국민들이 예를 들면 이 정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권 도저히 안 되겠다. 퇴진 요구하자. 이러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도 함부로 저희들이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가 석불리 꺼냈다가는 국민들도 집탈을 받아요. 저희들도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추모집회도 정치 구호나 피켓 없이 오로지 종교인들 중심으로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를 하는 집회로만 지금 사람들이 참여하겠다는 거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지뢰 짐작으로 사방팔방에 아마 전화를 해서 어디서 그런 일들은 모르겠는데 진보 단체들은 마치 아주 냉예란들인 것처럼 이 참사를 이용해서 정치투쟁을 또는 정권태질을 획책하는 세력으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를 세우라고 되어 있고요. 보수 단체들은 심지어 무슨 맞불 집회를 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추모와 애도의 맞불이 어디 있습니까. 애도 분위기로만 이 정권의 어떤 잘못을 은폐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규탄이나 실망으로 퍼지지 않는 요령만 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경찰이 해야 될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 경찰청이 바로 그 경찰청이 이번 한 줄을 보잖아요. 보면 경찰이 경찰을 조사해서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 건데 경찰청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하급 공무원들만 지금 대기 발령되고 처벌받고 징계받을 각도로 지금 나아가는 것 같아서 이게 말이 되는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실제 하급 공무원들도 지금 막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용산서 지금 그 어쨌든 하급 공무원과 위에 있는 그 고위 공무원들의 어떤 갈등같이 좀 비춰지는 양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12 상황을 보셨기 때문에 무려 79건이 왜 그 신고를 받아놓고 제도 대책 가졌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매우 정당합니다. 용산서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데 112는 서울청장, 서울경찰청장 직속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세로 평가받는 서울경찰청장 직속이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겁니다. 그다음에 120하고 119는 또 119는 서울시장 직속이고 119는 소방방제청장 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책임이 골고루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현장의 용산서에서 온갖 민원처리를 다하고 있었던 이태원 파출소와 용산경찰서 또 용산경찰서는 대통령 출퇴근과 대통령 경호, 교통관리 심지어 대통령 직무실 경호까지 인력이 엄청나게 소진돼서 그분들이 인력 증강을 여러 번 요청했는데 묵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글도 올렸잖아요. 이태원 파출소장도 올리고 지금 경찰도 올리고 있잖아요. 인력 증강 요청했는데 대통령 연도 경비에는 엄청나게 인력을 쓰는 것 같던데 연도 경비라는 게 도로 교통 출퇴근 또는 다른 업무 출장 때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경비나 교통통제나 그거는 엄청 쓰면서 우리가 요청하는 4일 전에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인력 증강을. 그렇죠. 몇 달 전에도 요청했고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4일 전에도 요청하고 그다음에 당일 1, 2 신고는 또 용산서만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용산서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완전히 꼴이 있잖아요. 1, 2는 서울경찰청장 직속입니다. 그 대목에서도 용산서장 대기발령했고 서울청 상황관리관 대기발령을 시키더니 지금 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용산서장과 서울청 상황관리관을 수사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두 사람도 수사를 받긴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저는 그런 지적은 정당하다니까요. 이 사태가 용산서장이 그다음에 서울청 상황관리관이 두 사람이 이 모든 직무, 두 사람만이 직무기로 했고 두 사람만이 당일 책임자였냐는 거죠. 서울경찰청장이 서울의 그런 다중 집결 상황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최고 책임자이고요. 당일 경찰청장하고요. 그다음에 수도 서울에 몇 년째, 수년째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서울관광재단이 거기서 행사까지 주최를 했는데 그러면 그건 서울시장 그다음에 120으로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19으로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여러분 행정자치부가 아닙니다.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안전부죠. 행정안전부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당연히 이상민과 오세훈과 윤희경 경찰청장과 김광호석으로 경찰청장의 책임이 가장 무섭습니다. 무겁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군요. 그렇죠. 박희영 용산구청장군요. 그러니까 용산서의 문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도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무리 그분들이 억울한 면이고 답답한 면이 있었다더라도 그러나 그걸로 꼬리자리를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은 뭐 하셨습니까? 대통령은 현장에 그 다음날 나타났는데 거기서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뇌출혈이나 뇌진통이 아니고 이게 지금 YTN 뉴스캐치 그대로 영상이 잡혀있습니다. 거기 이제 골목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말도 누가 우리가 여러분 참사 현장이나 장립장 가서 얼마나 말 한마디 행동하나가 조심스럽고 비참합니까? 슬픕니까? 옷깃을 여비고 검은 양복을 입고 와서 옷깃을 여비고 상주들이나 영정을 보면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나 조심스럽게 어떻게 돌아가신 것이냐 특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실수록 억울한 죽음을 당할수록 너무나 조심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억울하게 어떻게 그런 일이 말을 못 잇잖아요. 정말 어떤 말을 근데 거기서 대통령이 가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죽었나? 반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굉장히 경박하고 천만 표현으로 쓰는데 저는 더 깜짝 놀란 게 그 말을 보고를 회의를 하고 보고를 분명히 받았다고 한 사람이 여기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되고 길이는 얼마 되냐고 물어봅니다. 전혀 그 다음에 여기 몇 명이나 했었냐고 물어봅니다.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티가 나고요. 정말 더 황당한 것이 앞서 뇌출이나 뇌진탕이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제대로 보고받지도 못해가지고 본인 생각하기에는 몇 사람이 우르르 뛰어가다가 머리가 깨져서 돌아가신 거로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갑자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지어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스피스TV에 명예를 걸고 또 제 명예를 걸고 이건 YTN 뉴스 캐치에 영상이 그대로 모든까지 싱크가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쓸 수 없는 발언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저는 이 정권이 반드시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되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사 이후에도 대통령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참사 이후에도 보여줬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어떤 상황 인식 참사에 대한 인식 이것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또 첫째로 드리고 그런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총리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이 사태를 바라본 게 아닌가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랬어요. 이건 아마 대다수 언론인데 이미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매뉴얼이 없어서 주최책이 없어서 대통령부터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법 제도가 미배해서 한동훈 장관까지 다 나서가지고 마치 본인들은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첫날 조문 갔을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복문도 보네요. 유족도 없는데 거기가 와가지고 조문을 하는데 저는 영정도 입회도 없는 장례식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중앙원 행사에서요. 근조도 못 쓰게 합니다. 그다음에 누가 봐도 그냥 다 이런 경우 있으면 옛날 군사독재정권실에도 참사라고 썼습니다. 희생자로 썼고요. 피해자로 쓰거나 용어를 통일해야 된대요. 아니 용어를 왜 통일하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희생자라고 부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피해자라고 부른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죽음이라고 하는 수도 있고 통일에서 뭐합니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사회에 그러니까요. 어느 일을 통일해야 된다 관광 때문이다 사고다 사망자다 아니 근조로에 못 쓰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반드시 국정조사하고 특검이 이제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정치검찰이 장관한 검찰도 믿을 수 없다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여론이라면 도대체 근조로에 못 쓰게 있는 이런 것도 다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의협력이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지난 일주일을 국가애두기관이라는 그 일주일을 소장님과 함께 돌이켜보면서 복귀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 측면에서 규명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애도 이른바 애도 속도전을 벌인 것이 아니냐 왜?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때 실제 세월호 유적 협의회가 박근혜 당시 정부의 진실을 요구를 하면서 이른바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세월호 유적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일정 부분 규정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 정도로 규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탄핵까지 이끌어왔던 탄핵까지 그 어떤 나비효과처럼 이어져 왔던 것을 뭔가 우려해서 발빠르게 애도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지 합동분향서를 마련해서 심지어 빈소도 제대로 못 구한 상황에서 국가애두기관이 선포가 되고 됐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한 이 정책 참고 자료에도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기지감이 드는 거예요. 정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계속 거론하고요. 빠른 사고 수습에 장례비치료 보상관리는 갈등관리 필요하라고 나옵니다. 세상에 어떻게 돈 이야기부터 하니까 너무나 조심스러워 온 국민 인수법 특히 유족들은 아무 경향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느닷없이 한덕 총리가 돈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유족들은 경향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꺼낼 상황도 아니고 당연히 유엔 지침에도 보면 제대로 된 배상을 받게 대응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른 사고 수습 그러니까 이 사태로 유족들이 분노하고 또 온 국민의 슬픔이 분노로 전환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참사를 지우려면 두 가지 작전을 쓴 겁니다. 저는 이것도 일정의 공작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정권 핵심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여당 핵심 관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추모와 애도에 집중해야 된다. 추궁을 하지 말아라. 묻지 말아라. 따지 말아. 그런데 아니 국료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장례시장 가서도요 흥들 말아 천수를 누르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에서도 우리가 묻습니다. 추모와 애도하면서 어떻게 돌아가신 것이냐 그렇죠. 지병이 있으셨느냐 길 가다가 넘어지셨다 낙상사도는 어쩌다가 그런 일이요 더 사실 있었는데 원인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위로의 정도나 위로의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있었으면 이건 말이 안 된다면서 유족들하고 함께 개탄하고 그런 문제 그걸 막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냐라고 따져주는 거잖아요. 유족들이 경험했으면 지인들이 따져주냐 심지어. 그러고 보면 이번 주 참사 발생하고 나서 한 48시간 정도는 그러니까 추궁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책임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조차 이걸 마치 정략적 접근이라고 보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뭐 아무 얘기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인들도 입축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자료 보면 언론 보도가 점점 정부 비판으로 뛰고 있다가 언론 보도까지 사찰해놨어요.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이거만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아니 당연히 언론인들도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겠죠.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참사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걸 이제 전달하고 맞아 일단은 추모하고 외도하고 일단 사고 수배 그런데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우리 국민들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너무 이상하죠. 이상하죠. 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국회 상임에도 열렸는데 국회 상임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셨죠. 질문을 못하게 했잖아요. 질문을 하면 현안 보고를 안 하고 상임위를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법사인이나 안전 안행위에서 그러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석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 심지어는 왜 근조에 근조를 못 쓰겠느냐부터 시작해서 112나 119 120에는 얼마나 상황이 저는 지금 제가 하나 더 주장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은 당일 기록만 나오고 있잖아요. 신고 기록만. 분명히 저는 금요일날도 신고가 다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요. 전날에서. 금요일날도 사람 많이 몰려와가지고 참가자들이나 상인들이 우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금요일날도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식과 또 공동직 가지고 있어서 내일은 오늘도 위험했는데 내일은 더 몰려들 것 같은데 분명히 저는 당일 전날 당일뿐만 아니라 훨씬 대책을 용했던 전날에도 112나 119 110에 신고가 탈 수 있었을 거다. 이것도 공개돼야 돼요. 아직 경찰 이 부분도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신고 몇 건 들어왔는지 다 공개를 해야 되고 그것까지 공개돼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경찰청정보국에서 만든 정책 참고 자료도 어느 선까지 실제 대비문건이니까 누구에게 실제 올라갔고 누가 그것을 봤고 그거 내용을 토대로 어떤 맥락하에서 국가애도기관 중에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될 만한 여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안들 그것도 명명백백하게 국정조사로 밝혀져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이게 저희가 법적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참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제 정치적 책임을 지는 행정 책임자들의 모습은 지금 저희 녹화 현 시점으로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논의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비판 받아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루마니아에서도 이런 참사가 있었을 때 총리까지 사임을 했더라고요. 총리. 네.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사임이라는 이야기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무섭고 무겁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내각이 총사태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다. 국가정부와 지자체는 왜 존재합니까? 첫째도 국민의 생명 둘째도 국민의 생명 셋째도 국민의 생명 첫째도 국민의 안전 둘째도 국민의 안전 셋째도 국민의 안전 첫째도 국민의 생존 둘째도 국민의 생존 셋째도 국민의 생존 생명과 안전과 생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과 경찰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평생직장으로 보장을 해드리고 또 막대한 세금을 내서 그분들에게 더 최후를 개선해달라고 더 잘해드리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확인되기 바랍니다. 용산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용산서 서울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소방망청 대책 전무했습니다. 대책 전무라고 납니다. 회의도 했어요.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사상체대 인파 몰려든다. 대책 전무했어요.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마약 단속 최선 다하겠다. 심지어 비밀 단속가 있다고. 그것도 참석 원인이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왜냐하면 교통경찰들이 작년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보행통제하고 막 경고하고 그러면 마약범죄자들이 숨어들잖아요. 그럼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경찰을 최대한 눈에 안 띄게 배치했다는 안전경찰을 사복을 대부분 투입하고 그래서 정복이 입은 사람 58명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 58명도 보행자 안전에 신경 쓴 게 아니라 교통 흐름 시민들이 차량에 밀려진 않도록 차량 통행 흐름을 보장하는 데 투입돼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작년하고 예년하고 이주정 이태현 축제 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10시에 마약단속이 있다고 보도자력까지 경찰에 불어놨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 있잖아요. 함정수사 잠입수사 사복이 있고 안전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윤석열 요건이나 한동훈 장관이 드라이브를 불고 있던 마약단속 드라이브에 경찰이 내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밝혀내야겠네. 국정감사나 특검에서 이건 경찰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10시에 단속한다. 보도자력까지 부렸습니다. 기자들은 달려준 거예요. 잠이 보고 있다가 어? 마약 잡아봅니다. 길거리에서 바로 잡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와서 취재하고 안전을 완전히 도의시하고 그 골몰만 하고 싶다는 지적이 일괄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국정정감사 특검을 통해서 그것이 끼친 영향은 얼마나 됐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되고 저도 그것 때문에 참사 발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일단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적하지만 이런 총체적인 상황에서 특검이나 국정사나 청문회가 빨리 열리는 게 진상규모에도 도움이 되고 책임자 처벌에도 되긴 되는데 그때 책임이 드러나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발 좀 양심이 있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말로는 지금 무한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뒤늦게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외신 기자들 불러놓고 농나무 장난치고 파운데서까지 한 사람 이상민 장관 끝까지 비호한 게 한두주 총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즉각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각 총사 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문제를 풀어갈 해법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뵙기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야정 조사 특위를 거론을 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내밀 것으로 예상하고 여야정 조사 특위를 여당 쪽에서 선거론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물론 여러 중립적인 기구고 민간기구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의견도 더불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당인 국민의힘당은 아예 추궁도 하지 말라고 하다가 결국 112 상황 보고서가 공개되니까 그때 이제 이제서야 여야정 조사 특위를 꾸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사 특위는 말 그대로 국회의 임의규가 되는 겁니다. 법에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지 엄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국정조사에서는 출석 요구권 같은 거 다 생길 것이고 그러면 출석을 요구하거나 뭐 유증하거나 이런 것도 출석 거번에 유증하거나 다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정말 맨날 제발 제발 이런 일이 좀 발생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 제발 제발 방식에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세월호 대참사를 거치고 메르참사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도 또 이번에 12호 대참사 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마지막이다 다시는 일이 생기냐는 마지막이다라고 우리가 조치를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도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요. 안 그래도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관심 정권에 대한 비팔만 또 다른 참여사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피눈물 나서 못 살 것 같아요.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 희생자들은 남이 아니다. 누구나 우리 축제 자주 가잖아요. 다중 밀집 많이 가잖아. 유원지라든지 누구나 이번에 억울한 희생을 다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모두가 이태원이고 대한민국 모두가 10월 29일이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조사 특정부는 안 되죠.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정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별 청문회까지 병행해서요. 연관 상임위까지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경찰도 검찰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특검도 병행합니다. 병행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해서 샅샅이 뒤지고요. 꼭 제가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양은 아닙니다. 무조건 형사처벌만이 능사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조사하면 형사처벌감이면 해야 된다는 거고 국정조사 측문회에서는 형사처벌을 전제하지 않고 어쨌든 진상을 최대한 규명하고 책임을 밝혀내고 그다음에 사전사후 대처가 왜 이렇게 엉망이었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 전까지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민생치안과 그다음에 경제발전과 코로나 대응의 모범국에서요. 지금 몇 달 만에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로 지금 외신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보도 보시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한 조론과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사전사후 대처 그다음에 사전사후 대처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라 제대로 밝혀내면서 대한민국이 사고 수습 능력 참사 수습 능력이라도 있는 나라다. 상시적인 나라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정말 억울해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백만 천만 백만 분의 예의라도 갖추는 것이고요. 그래야 다시는 재발방지 재발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조사청문회 특검을 동시에 바로 가동하자. 이게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희가 원인 규명하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유족들을 조롱을 한다든지 사실 그때 당시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 유족협의회를 거의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대변인이 웃으면서 불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발 그러지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번만큼은 피해자를 희생자들을 비판하거나 유족들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 일정 부분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어요. 벌써 이제 유튜브 쪽에서는 좌파들의 준동이다 좌파들의 선동이다 이런 걸로 정부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전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논의들은 이런 주제들로 이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미리 챙겨봐야 될까요? 심지어는 촛불집회 참가자들 이태원에 가서 고의적으로 밀었다라는 유언별까지 퍼트리던데요. 일단 우리 스피스티비의 애청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는 우연히 보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참사는 참사고 정말 막았어야 됐는데 왜 다 살려주셨는데 왜 한 명도 못 살렸나 156명이 내생되고 수백 명이 다치고 지금도 유중한 사람이 있나 이걸 묻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인만큼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간 사람의 잘못을 모르는 것은 절대 원인규명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발적 사고로 모르는 것도 원인규명 안 하겠다는 책임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우발적 사고 계속 생기겠네요. 이대로 되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접근은 고인들에 억울한 희생자들 예의도 아니고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짜 뉴스는 안 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정권이 모든 걸 숨기고 경찰이 모든 걸 숨기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과도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것마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음모론 같은 거죠. 음모론도 진상규명이 또 방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정말 경찰이 황당한 문건도 만들었는데 돈 문제부터 거론하고 유족들이 뭉치면 힘들어지니까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유족들을 철저히 분산시켜놨다. 병원 그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유족들이 서로 연락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서로 아름아름으로 다 연락이 되겠죠. 그래서 유족들이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오히려 도와줘야죠. 유엔 지체에도 나옵니다. 유족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유족을 불순세력이나 심지어 빨개로 몰아가면 되겠습니까? 자파로 저희들이 유족들한테 접근한다고 생각하면서 유족들이 저희들이 정치적인 구호를 예치고 불평등이 재난이다 무대치 재난이다 그러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당신들도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경계를 아십니다. 저희가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유족들끼리 모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나 비정부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16년대나 세월호 참사 가족이 왜냐하면 전에 그런 일을 겪고 그럼 그건 도와줘야지 유족들 만들어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자파 세력이 춘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시는 거니까 제발 절대 유족들은 그다음에 고인들에 대해서는 괴롭히거나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끝까지 이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이분들이 더 이상 상처가 안 되져록 옹호해야 될 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진보, 중도, 보수 모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만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게 제일 큰 원인이냐 이게 아니었냐 이런 논쟁을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요. 그런 논쟁은 있을 수 있으면 제발 고인들과 유족들 이야기는 해석 안 된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을 제도를 하게 되면 세월호 참사 때 왜 여러분 문제가 됐습니까? 유족들을 음해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슈가 커진 거고 결국 그래서 정권 퇴진 동력까지 돼버린 겁니다. 아니 재빨리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핏눈물로 사죄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진상규명하면 누가 어느 유족들이나 국민들이 갑자기 이걸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최선을 나오고 있는데 다른 퇴진 사유는 있다더라도 이 이야기를 못 하시겠죠. 오히려요. 저희는 차라리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퇴진 운동하는 분들 탄핵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슈는 거기에 결부가 안 되게 제대로 대체해 주십시오. 그럼 아무리 퇴진이나 탄핵에 올인하는 분들도 이 슬픔을 이 참사를 퇴진이나 탄핵에는 연결 못 시킬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발 국민들이 정권을 규탄하거나 퇴진하거나 탄핵하자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비교적 잘했다라는 말을 오히려 들을 수 있게끔 진상규면에 그러니까 사전대처는 미흡해서 비판하셨다 하더라도 사후대처나 진상규면에 유가족들을 옹호나 보호만큼은 잘했다는 이야기를 즉위나 듣도록 하면 어떻게 거기다 야 이 정권 퇴진시켜야 돼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질 텐데요. 제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정말 강목 고소드립니다. 안진걸 소장님의 호소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12구 참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상식적인 접근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 정치연한 직설 함께 해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